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엊그제 눈빨 날리면서 개념 강의를 개강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나서 바람도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오고 있죠. 수능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능 원서도 다 썼고 9월 평가원도 다 치렀고 이제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스포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시스트 해야 되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강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고 어떤 강의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강의 녹화와 업로드에 대해서는요. 일단 현장 강의로 다 진행이 됩니다. 스튜디오 강의는 하나도 없고요. 현장 강의 대치동에서 제가 늘상 강의 녹화하는 곳에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하고 별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최초의 시점은 9월 14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원래 현장에서 파이널 강의는 9월 21일부터 이제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석 특강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추석 특강은 업로드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빨리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선생님 강의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겠느냐 해서 추석 특강이 이제 추석 연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녹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녹화된 것을 인코딩 작업 뭐 이런 거 들어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강에서 개강되는 것은 이제 9월 14일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요. 교재는 이미 입고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오늘 9월 10일인가요? 피디님? 네 9월 10일 오늘 저녁에 이제 교재처에 입고가 되었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예약 판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강좌의 구성이 뭔가 좀 다르다 이거죠. 예년 같으면은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 정도로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강좌의 구성이 사실은 강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가자면 세 가지가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최종 점검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는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받았고 이제 입고가 되었는데요. 표지는 이렇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물이 바로 뭐냐면 일단 실전 모의고사가 5회분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봉투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점검용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최종 점검 모의고사는 실제로 수능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OX 문제 있죠. OX 문제 수백 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검토하는 거야. 그 이 최종 점검 요 녀석을 바로 추석특강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제발 이 개념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 해서 모든 개념이 있죠. 모든 개념. 1단원부터 마지막 6단원까지 모든 개념을 다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보통은 이걸 10월 말? 11월 초쯤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은 요맘때쯤 되잖아요. 9월달 10월달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모의고사 위주로 갔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제공하는 모의고사 또 EBS가 어디서 뭐 모의고사 나온다 쳐. 그러면은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꼼함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밀함 꼼꼼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수능 보기 직전에 한 번쯤은 최종 점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야 된다라 이런 용도로 했는데 뭐 아직까지 개념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라면 이걸 개념을 마지막으로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필요하시다면 일찍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하셔도 좋고 일찍 하셔도 좋고 이거 이제 먼저 이걸 최종 점검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 부분을 바로 9월 14일부터 업로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내용 문제는 봉투 안에 다 이 봉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1일부터 현장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바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그거를 월요일쯤 그러니까 9월 23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때쯤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가 한 회당 20문항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문항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아 현장에서 그래서 뭐랄 거냐. 현장에서 미니 모의고사라는 걸 또 진행을 합니다. 미니 모의고사도 당연히 5회분이 될 텐데요. 문제수가 적으면 7문제 많으면 한 10문제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7회에서 한 10문항 정도가 될 텐데요. 그래서 킬러 문항들. 어떻게 보면 이 미니 모의고사가 더 중요해. 미니 모의고사가 나름대로 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지난번 9월 평가원에서 와 와 와 뭐 이런 와 여러 구 원래 되게 잘 나오다가 틀렸던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미니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전 모의고사와 대비해서 뭐냐면 이것은 정말로 실전처럼 정치 분야 한 10문제에서 9문제 그 다음에 법 분야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편이 있잖아요. 뭐 1단원하고 그 다음에 2단원에 선거 빼놓고 1단원 2단원 3단원은 그래도 웬만큼 잘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4단원과 5단원의 킬러 문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분야예요. 다만 이 미니 모의고사는 첨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매 강의마다 이렇게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다운받으셔가지고 풀고 나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강의를 듣는 방법은 어떠냐 이 최종 점검부터 그냥 순서대로 따라오신다 그러면은 그냥 최종 점검 뽑아가지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실전 모의고사 9월 23일 날 개강되면 실전 모의고사 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30분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킹 시간이니 뭐니 고려해야 되니까 한 27분, 8분 정도 이렇게 딱 한 27분 정도 딱 재놓고 나름대로 시간 재고 이걸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강의 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그냥 해설강의 안 듣고 이러면 좀 안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A만 나왔어. 선택지가 조건이나 선택지나 제시문이. 근데 내가 설명할 때는 A만 해 아니면 A다시도 해. 그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모의고사만 풀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나머지는 그냥 해설지 보고 맞췄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제 커리를 쭉 탄 친구들이라면 쭉 그냥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가급적이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맞췄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부연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강의를 쭉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 재서 우리 현장에서 시간 재가지고 채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인강 친구들도 똑같이 시간 재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여기 뭐 미니 모의고사야 뭐 시간 재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도 시간 재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미니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서 다 드린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냐 뭐 수강 대상 이런데 당연히 어때요? 법과정치 만점을 도전하는 수험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약에 본인의 등급이 등급이 막 6, 7등급 막 이랬다 이거예요. 평균보다도 한참 아래야.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이 강의보다는 이것보다는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선통법 특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도 아니고 기본 개념 강의야. 지금 막 6등급, 7등급, 8등급 나왔다. 이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개념 강의로 완강한다. 그러면 등급이 훨씬 뛰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딱 듣는다. 6, 7, 8등급 친구들이. 그럼 이걸 딱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소리가 태반이 나와요. 너무 모르게 돼. 부연 설명이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자세하지는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다 이렇다. 이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급이 너무 낮다. 평균 이하다. 그럼 개념 강의로 가셔야 되겠고요. 이 강의에 맞는 친구들은 물론 진짜 만점을 원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알아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3, 4등급 친구 한 4등급 정도. 9월 평가원 기준 한 4등급 정도부터는 이 강의를 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제가 미니 모의고사는 아직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것까지는 인쇄가 다 돼서 나왔으니까 다 준비가 됐지만 미니 모의고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올해 9월 평가원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친다고 너무 지역적인 것까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대박 적중으로 했어요. 이번에 디테일의 끝판왕을 다시 여기서 미니 모의고사에서 하기 위해서 아직 작업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날 수업할 거를 그 전날 밤에도 제가 문구를 가다듬거나 하고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틀은 갖춰졌지만 마지막에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좀 다시 한 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좀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제 강의 제 단원별 모의고사나 선통법 특강을 구매하는 수강생이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저와 함께 했던 분들도 있지만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는 점수가 폭락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강의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점수가 폭락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근데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갈아탄다 이러면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절대로 여러분들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등급이야. 그 다음에 표준 점수야. 정시로 간다면 표준 점수고 수시로 간다면 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너무 떨어졌더라도 너무 실에 빠져있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법과 정치는 충분히 다 여러분들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만점 도전이 가능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과 정치가.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또한 앞으로 수업하기 전날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강의 녹화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같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김용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정신부장 딱 하고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자세를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 본 강의에서 뵙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이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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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